안녕하세요 랄라예요. 오늘 해볼 게임은 크래프트 파쿠르! 영상을 보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오 스티브! 스킨을 한번 볼까요? 오! 맘에 들은 게 한 개도 없군! 그렇다면 그냥 스티브로 가겠어요. 게임은? 오... 아, 점프 버튼을 길게 누르면 더 길게 점프할 수 있대요. 한번 가볼까요? 오! 여기, 오! 점프! 그렇지! 오, 이 정도 점프맵? 파쿠르는? 쉽지 않나요?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오, 상자! 어, 크리퍼다! 꽤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요. 배도 있고, 여기는? 오, 체크 포인트! 아! 오! 오! 체크 포인트 다행히 밟고 떨어졌네요. 떨어질 수도 있지, 처음 하니까. 어, 하트도 왼쪽에 단다. 아오! 아, 그렇군. 아직 이길 레벨이니까 괜찮아요. 점프 버튼을 꾸욱 길게 눌러주면. 길게 점프할 수 있어요. 예! 오! 아슬아슬했다. 오이쿠! 점프! 오케이! 도착! 게임 방법 확인! 재밌는데요?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바로, 이 레벨도. 오, 마녀다! 마녀! 마녀한테는 못 갈걸요? 오, 점프! 오, 꽤 멋있게 꾸며져 있어요. 왜, 마... 이 화살표 뭐야. 속 모양. 마녀를 구경하고 가라는 건가? 어차피, 나에게 약병만 던지는 마녀! 오! 만나면 맨날, 흥! 이러면서. 약병 던지고. 결국, 꽤 꼬닥하여... 아이쿠. 체크 포인트. 꽤 꼬닥하게 되어있어요. 오, 오, 좋아. 점프! 됐다. 이번엔 떨어지지 않고 갈 수 있겠지? 길게 누르겠어요. 점프! 우와, 스킨이다. 스킨 주는 건가? 오, 주면. 공짜로 주면 잘 받아볼게요. 아, 광고 봐야 되는구나. 아, 그렇다면 그냥 스티브로 갈게요. 노, 땡! 이 레벨도 통과! 좋아. 3레벨도. 오, 밤이다. 밤에 보는 크리퍼는 더 무섭군요. 하지만 반짝이지 않는다면 무섭지 않지. 그리고 너 거기서 못 오잖아. 예! 크리퍼는 꼭 다 지어놓으면 와가지고 다 터뜨리고. 음, 빵이 좀 못 먹었네? 어, 이건 약간 지그재그처럼 가야 하나 보다. 그리고 크리퍼, 조그만 크리퍼 엄청 귀여워요. 저렇게 생긴 게 귀여울 수 있다네. 마크에 있는 캐릭터들은 네모네모 해서 그런가? 다 귀여운 것 같아요. 오, 동물들도 그렇고. 어, 이건 계단인가? 오, 아니네! 오! 그렇지. 그리고 마크에서 나는 소리들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번에 뒤로 가서 점프! 예! 성공! 4레벨도? 오! 가보자. 꼭 저 뭐야. 위던가? 점프! 오, 이 높이 가는 거. 어, 블럭도 바뀐다. 오! 너무 오랜만에 보는 캐릭터들이라. 오, 좋아. 점프! 귀엽네, 얼굴 세계. 불러내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네모나게 설치하면 나오던데. 오, 이 상자도 점프! 길게! 좋아. 상자를 먹을 때 상자 여는 소리가 나서 재밌어요. 오, 좋아. 책 포인트. 오, 이 길이 너무 얇은데? 블럭에 한 칸이라? 오, 떨어질 것 같아요. 왜 앞으로 똑바로 못 가지? 오, 됐다. 상공! 예! 5레벨은? 어, 파인드. 어, TNT를 찾으래요. 오, 저거 뭐야. 좀비잖아. 어, 나에게 막 달려오는데? 닿으면 당연히 깨고 나가겠죠? 그렇다면 도망가주지. 이쪽이다. 걸어가는 것도 엄청 귀여워. 점프! 가자! 오, 이건 나무 블럭인가 보다. 오, 좋아. 거의 무섭다고? 오, 카이 블럭처럼. 갈 수 있을까요? 오, 좋아. 오, 아슬아슬해. 꽤 재밌어요. 되게 시시할 줄 알았는데. 오, TNT 하나 먹었다. 오, 밑에 있으면 떨어지면 안 되지? 아니야. 오, 그렇지. 블럭을 잘 밟고. 저 밑으로 바로 가야겠다. 오, 너희, 너가 너희들이 따라온다면 난 얼른 도망가주겠다. 이쪽이야. 여기 다시 하나? TNT 두 개 찾으라고 했으니까. 또 오고 있어. 좀비들, 왜 낮에 돌아다니는 거야? 낮에는 원래 불타지 않나요? 아닌가? 아무튼. 오, TNT 다 먹었더니 저 세이프 존으로 오래요. 오, 좋아, 좋아. 가기만 하면 되지? 안 따라오고 있지? 왜? 여기 TNT. 여기 좀 무서운데? TNT 터지면 어떡해. 오, 오, 오. 아, 그렇구나. TNT로 좀비를 무찌르려는 거였어. 그랬고. 표정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스티브 힘들어 보여. 네, 눈앞에서 TNT가 터졌으니까. 오, 이번엔 밝은 날이네요. 오, 하지만 블럭이 한 줄이라. 조심해서 계단을 올라가고. 점프. 오, 무서워. 떨어질 것만 같아요. 오, 괜찮아. 체크 포인트까지만 가면 오, 그래도 떨어져도 괜찮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오, 꿀글럭이랑. 오, 조심조심. 코이는 먹을 수 있겠다. 한 줄에 있으니까. 오, 오, 그래도. 무서워요, 떨어질까봐. 점프하다가도 떨어질 것 같고. 조심히. 아주 간단한 파쿠르지만. 굉장히 조심성 있게. 오, 안 돼. 그렇지. 와, 금이다, 금. 금은. 금은 철곡깽이로도 깰 수 있나요?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냥 곡괭이로는 나무나 이런 걸로는 캘 수가 없던데. 돌곡으로도 못 캐나? 모르겠다. 카부자국 도착. 예. 아, 그. 또 잘하고 싶어요. 우와, 또 밤이다. 레벨 7은? 오. 오. 와아. 하하하. 하하하. 그렇지. 방심하면 떨어집니다. 언제나 집중을 해서. 점프를 하는 거야. 그렇지. 맨 처음에 떨어지길 잘했다. 많이 왔다가 떨어지면 좀 아쉬우니까. 어, 이 동전 못 먹었네. 어, 이 앞에 있는 건. 뭐야. 계단처럼 돼 있는 건가? 동그랗게? 오, 그렇군. 그렇다면. 방향을 잘 돌려서. 떨어지지 않게. 조심히. 올라가는 거야. 어, 하카 남았다. 여기로. 점프. 좋아. 여긴 어떻게 되지? 좀 뒤쪽에서 해야겠지? 오, 나무 위로 올라왔어. 좋아, 좋아, 좋아. 체크 포인트. 어, 좋아. 뭔가 안정적이야. 체크 포인트를 밟았을 때의 그 느낌이란. 오, 이제 갈 수 있는 건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파크로 엄청 귀엽고. 맵도 아주 쉽지는 않고. 글쎄, 다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 쉬울까?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심장이 쫄깃쫄깃. 오, 무서워.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한 칸에 점프하는 거 너무 무섭다고. 밑에는 그냥 떨어지잖아. 어, 안 돼. 어, 조심히. 어, 마지막 체크 포인트. 오, 다 왔어, 다 왔어. 여기는 동전을 먹고. 오, 감든 거 너무 귀여워. 점프, 길게. 다음, 웅. 다음 레벨이 기대돼요. 오호, 아니. 오, 엔더맨이랑 엔더드래곤이다. 엔더맨 쉭쉭 나타났다가. 맨날 불러꿈쳐가고. 엔더맨도 뭔가 귀여워요. 팔다리가 길지만. 오, 조심히. 오, 좋아. 여긴 길게 점프하면. 오, 다행이다. 오, 밖으로 쉽지 않네. 이게 또. 어, 모바일로 하는 거다 보니. 으아. 그래, 떨어질 줄 알았어. 어느 정도 뛰어야 되는 거야? 어, 됐다. 이번에도? 좀 길게 눌러서. 오, 한 칸이라 엄청. 무섭다구요. 체크 포인트. 좋아. 오, 엔더드래곤. 가보자. 위로는 이 뒤쪽에서. 위로 올라가서. 안 되네. 또 꾹. 더 꾹 눌러야 되나? 조금만 더. 어, 올라왔다. 어, 한 칸이야. 오, 됐다. 오, 무서워. 밑에 바닥에 닿으면. 깨꼬딱하니까. 오, 조심해야 돼요. 여기도. 괜찮아. 체크 포인트. 얼마 안 남았다. 조심조심. 아! 아, 이번. 이건 레벨에서만. 으아! 8레벨에서만 엄청 떨어지네. 이럴수가. 안 돼. 여기. 더 주의해서 가야겠어요. 하트가 다 없어지면. 아이게임을 처음으로 돌아가는 건가? 모르겠어요. 점프. 됐다. 피니시. 마지막만 뛰면 돼. 오, 오. 점프. 도착. 예. 표정 봐. 엄청 힘든 표정이야. 귀여워. 오늘은 여기까지. 랄라티비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